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언니랑 제주도 여행 가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가 되게 웃기잖아요. 제가 우리 언니 몰카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 재금아.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여. 또 내려. 벗어와. 앉아. 아니 앉아. 어 무섭다 언니. 마스크 좀 벗어봐. 오늘 멋진데. 화장 다른. 아유 나도 안했어 생얼이야. 근데 예뻐 언니. 어 언니. 근데 언니야. 장난치지 말고. 어떻게 오늘 제주도 간다니까. 행복해? 아주 좋아. 배 좋아. 샹 좋아. 지랄 좋아. 파킹 좋아. 어떻게 제주도 지금 몇 년 만에 가보는 거야. 오류. 오류 됐지. 나 두 번째 가는 거야. 두 번째 가는 거야. 몇 년 전에 갔었어? 여기 때가? 몇 년 전이지. 어 엄청 오래 됐지. 근데 내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티켓을. 나 지금 들떴어. 들떴어? 들뜬 상태야. 언니 나 근데. 오늘 실수로 티켓을 낼 거만 끊었어. 어떡해. 실수로 티켓을 낼 거만 끊었어. 어떡해. 왜? 그냥. 언니 거를. 클릭 안 하고 낼 거만 끊었어. 이렇게 끊었나봐. 커피 앉아가지고. 어머. 그냥 돌아가라고?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야? 어. 나 지금 들떠가지고 이러고 왔는데. 어? 그럼 어떡해. 지금 어제. 태풍이 와가지고 만석이래. 본 자리가 없대. 그럼 혼자 갈려고? 혼자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시골할 뿐. 시골할 뿐. 야 때린 자세다. 너무 무서워. 지워버려. 지워버려. 근데 심각하지 않아? 어? 근데 심각하지 않아? 지워버려. 어떤 역경도 다 갖고 왔으니까. 이런 건 괜찮지. 그래. 괜찮아. 잘 가. 병원이 가. 어. 삐졌어. 진짜야. 가짜야. 뭐야. 진짜야. 잠시만. 내 동생 때린 자세들이. 아 배라 힘주고 왔구만. 배라 힘주고 왔어? 아니 가짜야. 뭐야. 장난친거야. 아 그치? 응 그래. 갑자기 아쉽자. 제주도 가서 뭐 할거야? 바다도 뭐고. 응. 남자도 꼬셔야지. 남자를 왜 꼬야. 하하하하. 근데 가면 제주도 남자도 꼬셔야지. 제주도 남자를 왜 꼬셔. 물이 안좋아. 별로. 물이 안좋아. 언니 어떤 남자 좋아해? 엄마 언니 이상형. 이상형? 응.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상형이 없어졌어. 이상형이 없어졌어. 근데. 나도 유통기간 지났으니까. 유통기간 지났어. 알았어. 아하하하. 언니. 제주도에 가는 느낌을 한번 말해봐. 응. 나는. 제주 가는 느낌? 태풍이. 태풍이. 제일 드러운게 태풍. 아하. 죽을까봐. 뒤질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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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살고 싶어? 어. 또 오래 살려고 왔잖아. 총알피해서. 총알피해서. 더 오래 살아야지. 더 오래 살고 싶어. 그래 언니 오래 살아야지. 벽에 칠할 때까지 살아야지. 어우 난 그러고 싶지 않다 언니야. 알았어 언니 오늘 제주도 가가지고. 아 놀랬잖아. 아 진짜. 괜히 지었네. 다시 바를거야? 아니 근데 선크림이어도 바로 그걸 발라야지. 그래다. 아무것도 안 발랐어. 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응. 우리 착한 언니. 언니 커피 마셔. 응. 악어 주? 아니. 한국 카드. 카드 정서 한국 카드. 빨리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응. 먹네. 대단하다. 먹네. 응. 너 계란 그 안에다. 터여지지 마. 응. 천천히 먹어. 계란 입에 거 나오면 안 돼. 응. 응. człowie 다 먹네. 우엉. 으음. 으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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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구만 씨. 어이. 우리 이제 공항 가는데 좋습니까? 겁나게 좋아요 마스크 위로 코 위로 올리세요 하하하하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니 얼굴 작은 거 봐 충 충